안녕하십니까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스스로 고용한 분들, 창업을 하려는 분들, 내 일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0플러스 30대, 40대가 돼서 자기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가가지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50대 초반인 분인데 정년퇴임,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올해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회사에서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강사님처럼 프리랜서를 하는 게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한 번만 받은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이제는 정년퇴임을 앞둔 분들, 이게 뭐 60대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 다 50대 중반 이전에 대부분 퇴사를 하시죠. 그래서 50대 초중반인 분들이라던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직장에서의 약간 압박을 느끼는 40대 이런 분들이 교육에 들어오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강사님처럼 프리랜서, 그러니까 뭐 강사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창업을 해갖고 혼자 일하시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거를? 1인 기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1인 기업을 하는 게 어떤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약간 비꼬듯이 1인 기업 하시기 전에는 좀 뭐 회사에 직원이 있으셨나요? 막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직원들 고용하고 다 했었어요. 한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조금 이 사람이 매출도 조금 만들어 오고 하는 일이 조금 부담이 좀 덜어내면서 직원이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없어요. 아니 다 좋은 회사 가고 싶어 하는데 누가 1인 기업 하고 있거나 갓 창업한 회사에 누가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파워먼트 아마 회사 다니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직원한테 믿고 맡기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하다 보면 1인 기업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돈도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1인 기업을 하게 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경영 수환이라던가 경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신은 다 주지 않아요. 경영 좀 못하면 어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전문성 갖고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내용 갖고 왔는데요. 일단 프리랜서의 장점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일단은 시간이에요. 시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까지 반드시 어딜 가야 되고 또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플러스 또 다른 것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 침묵을 위한 시간도 있거든요. 사실 스트레스도 쌓일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내 회사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친했더라도 하는 일이 다른 친구를 만난다? 그냥 그 반가운 거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침묵하는 시간도 술 마시러 회식하러 또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들도 있죠. 뭐가 어쩌고 해서 나와라 어째라. 그리고 또 인맥 관리하는 시간도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9 to 6만 일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내가 또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이런 시간이 다 없어집니다.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내가 돈을 버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침묵 시간이나 조직 참여나 인맥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에 잘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몇몇 말고는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데처럼 많은 사람을 알거나 막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아요. 조금 외로운 직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쭉 살면서 내 맘대로 시간을 써본 거 언제밖에 없어요. 사실 대학생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이 되기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학교에서 지정된 시간에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와서는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시간을 그래도 활용하고 썼던 적이 대학생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가 된다. 그러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시간의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약간 제가 주변에서 보면 시간을 본인이 원래 잘 관리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원하고 짜준 스케줄대로 살던 분들 중에 본인은 시간 관리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프리랜서로 나오게 되면 시간 관리 잘 못해서 정말 뻗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일이 없을 때 자기 개발하는 시간도 시간 활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강사라던가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근무 시간처럼 안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우리 강사님들 보면요. 강의를 해야 시간당 돈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 공부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어떤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려고 해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 자체가 사실 돈이 들어오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오시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개인의 스타일이겠지만 일단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돈을 버는 건 맞는데 그 외에 돈을 벌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한다? 오 이러면요. 프리랜서 하는데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뻗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지난 번 번아웃 같은 거 직장인 때 느꼈던 걸 다시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랜서를 할 때 시간 활용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9시, 6시에 지켜야 되는 시간 외에 내가 다른 시간 활용을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와 프리랜서가 됐을 때 시간 활용을 잘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준비가 돼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인데요. 단점은 다른 것보다 보통 불안정한 게 되게 단점이에요. 어떤 게 불안정하냐면 일도 불안정하죠. 돈도 불안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들어오더라도요. 뭐 한두 달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을 했을 때 직장을 다니면은 매달 같은 날 급여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규칙이 딱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내가 알고 있는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막 너무 바쁘고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리랜서 하게 되면 어차피 뭐 을이에요. 을 아니면 병인데 정까지 가면 조금 그렇죠. 자 을 아니면 병인데 갑이 돈을 언제 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병일 때는요. 을이 갑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띌거 띌고 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러면 이 돈 진짜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내가 생각하는 날짜에 돈이 딱딱딱딱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돈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진짜로 나쁩니다. 자 이게 직장을 다니다가 처음에 오면요. 이렇게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이게 보통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은 이거를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1, 2년 동안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분들은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가 이게 스트레스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내가 조금 예측이 안 되고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게 노말이다. 이게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딱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로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프리랜서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프리랜서의 장점 단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외에도 무지무지 많겠죠. 근데 제가 강의 때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좀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분들이든 처음에 물어보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아시면 딱 좋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도 뵙고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점과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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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